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단독 창원 간첩단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받던다는 그런 강령에 따라서 활동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마 지금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정의 일명 자통이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에서 강령과 규약을 받아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네요. 일면뉴스니까 큰 뉴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일면뉴스로 이렇게 나갔네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있네요. 여러분 사는 게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 1945년도에 광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8년도까지 미군정 하에서도 좌우익 대립이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냥 갈기갈기 이렇게 찍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제주의 4.3 사건 같은 것이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대구의 어떤 폭동이라든지 쉼없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좌익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수립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속이 됐고 국회까지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유명한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불확치 사건 같은 것도 이렇게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8년 하고 한 7, 80년 정도 흘렸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겉으로 평온하게 보이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존재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치근력과 국민들이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지 지금 뭐 간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완이 돼 있는 상태고 경제력이 뭐 100배든 1000배 차이가 나더라도 그 뭐 정권이라는 것은 소수가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는 대부분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은 항상 소수에 의해가지고 전복되는 거지 다수는 다 침묵하고 일명 두더지라고 그렇게 보죠. 그냥 다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뭐 1945년 광복 이후에 계속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21세기하고도 지금 23년이 흘렀는데도 김정은 원수님을 뭐 이런 것을 규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다양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고 가지고 뭐 국가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국가의 안위라든지 국가의 안위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안위라고 바로 직결되니까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킬 수가 없고 행복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타인이 수십 년간 축제에 온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만큼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 일면이 난 그런 창원 간첩단 북한 규약을 따랐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노동단체들 대규모 집회들 보면 무슨 뭐 한미 안보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슬로건 같은 걸 보면 북한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다수는 잘 모르겠지만 소수가 조종을 받는다고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악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그 사악한 그런 집단들이나 세력들은 정치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뭐죠 압약하고 공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와해된 상태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체제를 지키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공공제지 않습니까 비용은 함께 지불하고 편익은 뭐죠 비용은 뭐 지불 안 하고도 이제 편익은 자기가 누릴 수 있으니까 다 무임성자 공짜 점심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